자,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 압축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요,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에 가장 특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알아야 될 것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논리 맥락을 익혀야 된다는 것 논리 맥락을 익히고 그에 따른 쟁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행정법 쟁점에서 가장 힘든 건 쟁점 추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쟁점 추출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익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논리 맥락과 쟁점 추출 이 두 군데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볼게요. 통치 행위는 통치 행위 인정 여부 이거는 사례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통치 행위 인정 여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 보면요. 행정이 있죠. 행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다. 이건 공식처럼 알아둬야 돼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인데 얘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는 법치 행정의 원리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 먼저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의 통치 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런 통치 행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이러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대상이냐 즉, 실익은 어디 있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냐에 있어요. 따라서 통치 행위 인정 여부는 결국 통치 행위의 관념으로 인정을 해서 사법심사를 제한하겠다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법치 행정의 원칙 중에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이때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법이라는 쟁점 이름이 나오죠. 쟁점 이름은 반드시 익혀놔야 돼요. 쟁점 이름 꼭 익혀두시고, 판례의 결론과 논거 세 단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치 행위에 관한 사법심사 가능성은 판례는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죠. 결론 제한적 긍정. 왜?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헌법자에서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는 중요상 유보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통치 행위인정기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통치 행위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통치 행위는 어디에서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으로부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논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본다면 결국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특히 대상적격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통치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에서 대상적격에서 탈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질문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질문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 질문 형태는 사법심사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쟁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쟁점이 어떤 식으로 부각되느냐. 판례에서 나왔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시험에서 만약에 질문 형태가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통치 행위. 두 번째는 특별 권력 관계. 세 번째가 판단 여지예요.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견해는 지금은 없어요. 독일의 울레구 여수가 제한적 긍정서를 취했지만 국내에서는 취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겠네요. 통치 행위는 헌법 쟁점에서 헌법 쪽에서 더 많이 하지만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판단 여지가 가끔 나와요. 질문에서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셋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고요. 이때 통치 행위가 나올 때는 무슨 단어가 나온다. 지금 본 것처럼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들이 뭐냐. 이건 판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판단 여지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 또는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런 편. 그리고 또 판단 여지에서 나오는 건 불확정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확정 개념. 즉 법률 요건에 그 요건이 불확정적이야.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판단 여지가 된다는 것.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질문 형태로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쟁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쟁점 이름과 결론, 판례 논거 정도 알아서 곧바로 사업포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고 결국 논의의 실익은 사법심사가 제한되느냐. 제한되지 않느냐입니다. 판례는 비상기엄의 요건 당부당에 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서훈치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서훈치소. 나중에 보니까 친일파여야. 독립유공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친일행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서훈치소를 합니다. 이것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심사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침해성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고대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 사법심사가 제한되느냐 여부가 논의의 실익이다. 통치행위 인정 여부. 판례에 따르면 판례만 적어주면 돼요. 판례는 비상기엄과 관련해서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했고 서훈치소에 관해서는 부정했다. 이 두 줄만 써주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뭐냐. 행정소동 개괄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걸 열기주의라고 불러요. 열거해서 기록된 것만 소외 대상이 된다.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열기주의로 봤어요. 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을 열기주의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를요.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개괄주의. 모두 개자예요.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개, 포괄할 괄자입니다. 즉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2조 1항 1호의 처분 개념을 보면요. 행정청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개괄주의를 법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개괄주의로 법문화시킨 것은 결국 취소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처분 개념 자체가 즉 2조 1항 1호의 처분 개념이 개괄주의로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 통책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 즉 소송의 대상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법치조의 법체 행정의 원칙인데요. 법체 행정의 원칙을 왜 배우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행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고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고 그런데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중간 영역의 통책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통책의 인정 여부 우리 판례는 제한적 긍정이죠. 통책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기본권침해죠. 기본권침해가 인정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그중에서 행정법 영역은 그래서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요. 왜냐하면 행정작제의 목적이 공익에 있으니까 이럴 때 법에 적용되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행정법 영역에서는 법치 행정의 원칙으로 구현이 됐다는 겁니다. 법치 행정의 원칙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우위는 연상 단어는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행정작용은 법질서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유보는 근거예요.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로 지금 진행은 많이 하지 않을 텐데 법률 여보와 법률 우위의 차이는 좀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데 물건 잠깐 주는 것 정도까지 법적 근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법률 여보의 법률은 성문법에 한정하지만 법률 우위원칙의 법률은 법질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 여보,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런 법률 여보에서의 법률은 성문법에만 근거할 수 있어요. 불문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률 우위원칙에 따르면 모든 행정작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합니다. 법률 여보 원칙과 법률 우위원칙에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 첫 번째는 적용 범위죠. 두 번째는 법률의 의미입니다. 법률 유보원칙, 근거가 되는 유보원칙은 이때의 법률은 성문법에 한정된다. 법률 우위원칙의 법률에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까지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중요한 건 적용 범위예요.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률 유보원칙은요. 법률 유보원칙은 대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 등에만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금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지만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공법상 계약에는. 그렇지만 공법상 계약도 헌법질서에 반할 수 없죠. 법률에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 우위원칙은 적용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비권력적 사신행인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처음인 분들은 기본강의 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그래도 행정법이 처음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지도는 비관사, 비권력적 사신행이에요.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률 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행정지도도요. 이런 행정지도도 상위법률이 위반돼서 지도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뭐냐면 법치행정원칙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알아야 될 것 뭐냐면 기본강의는 안 듣더라도 기본 포맷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송구조에서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것은 본안 판단이죠.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는 어디에서 쓰인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할 때 두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정한 처분이 법률 유보원칙을 위반했다. 그럼 위법이 되는 거예요. 본안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객관식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중요 판례도 나옵니다. 무슨 판례가 나오냐면요. 법적 근거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처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거 객관식에 나왔어요. 영향이 없다. 왜요?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법률 유보원칙 위반인데 법률 유보원칙, 즉 법치행정의 원칙 위반은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어디에서 논의가 되는 거다? 본안 판단에서 논의가 된다는 겁니다. 소송 요건에서 처분으로서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무관하다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 지문이 나왔어요. 이런 걸 알아둬야 돼요. 이 위치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위치를 아니면 너무 당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정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심리할 사안이지 소송 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처분으로서 성립했느냐는 것은 대상적 계획이고 소송 요건에서 논의하는 건데 소송 요건에서는 법률 유보원칙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처분이 위법한지 본안 판단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객관식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법률 유보원칙에 적용한 범위, 쟁점이라면 알아두세요. 법률 유보원칙, 유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근거.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한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근거가 없다. 그러면 위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법률 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판례는 판례 결론부터 알아두세요.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에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유보,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례 나머지 볼까요? 판례는 TV 수신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될 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스스로 그 본질적 내용을 정해야 된다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했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사항포섭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법률 유보원칙이 질문에서 나올 때는 만약에 원고인 갑이 주장합니다. 무슨 무슨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기한테 침익적 처분이 나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갑의 주장에 타당성을 논의해봐라, 설명해봐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법적 근거, 이거는 법률 유보원칙이죠. 법률 유보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갑의 주장을 우리가 풀었으면 뭐냐? 일정한 자신에 대한 제재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률 유보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행정작용이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그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 그러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위법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법인 거죠. 이렇게 질문에서 증점을 찾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볼까요? 행정기본법 8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8조 법체 행정위원칙에 있다. 이때 국민의 권리를 차원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걸 침익적 처분이라고 부르죠.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근거가 유보죠. 그러면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게 우위입니다. 법률의위원칙. 8조 전문은 법률의위원칙, 후문은 법률유보원칙을 입법하였다. 개념에서 봤을 때 법률유보원칙이란 일정한 공권력 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근거는 행정기본법 8조에 있어요. 적용 범위에 논란이 있다.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판례 결론 떠올리세요. 중요사항 유보설. 키워드는 특히 기본권 관련성이 있으면 국회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본질적 사항을.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서를 뭐라고 부른다? 본질성설이라고도 부른다. 볼까요? 판례는 방송수신료 사건. 이걸 그냥 TV수신료라고 불러도 돼요. 공동차구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 이 흰색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이 빨간색이 꼭 나와야 돼요. 기본권 실현에 관련될 때는 입법자, 즉 국회에서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 입법자가. 즉 국회죠. 국민의 대표는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 그래서 본질성설이라고 부른다. 행정법의 법원은요. 볼까요? 행정법의 법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다. 이걸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행정은 법에 합쳐야 되는데 이 법은 언턴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게 사법부의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법의 법원, 공법이겠죠.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고 부른다. 이런 공법관계의 주체는 누구냐. 그래서 행정주체, 행정청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공법관계의 특질도 배우게 됩니다. 공법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공권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 중단 영역에 있는 것은 뭐다? 중단 영역에 있는 것은 통챙의 인정 여부죠. 특히 쟁점은 통챙의 사법신사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제한적 긍정설. 키워드는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신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쟁점이 되는 거 방금 봤어요. 법률 유보원 측의 적용 범위죠. 법률 유보원 측의 적용 범위, 판례의 결론은 뭐예요? 중의사항 유보설, 다른 말로 본질성설.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는? 그렇죠. 특히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다면 입법자가, 국회라고 써도 돼요. 본질적 내용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법의 법원은 당연히 성문법도 있습니다. 성문화된 법도 있고, 행정법에서는 불문법원도 많아요. 불문법, 법의 원료로 법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불문법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성문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불문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위반이 뭐였죠? 법률, 우위원칙이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했다. 그럼 불문법원 위반으로서 법률, 우위원칙 위반이 됩니다. 법률, 우위원칙은 법치행정원칙의 하나의 내용이었죠.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하면 뭐라고 했어요? 위법이 되는 겁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이유는 결국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법치행정원칙의 이 법, 행정은 법에 합치되어야 되는데 이 법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법치행정원칙은 본안 판단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우리도 어디서 쓰냐면 결국 얘도 본안 판단에서 소속물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성문법 위반 여부 또는 불문법 위반 여부 또는 그 전제로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률, 유부원칙, 위반 여부 다음 법률, 우위원칙에서 성문법, 불문법으로서 일반원칙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니다. 소송 요건과 동시에 하는 게 가구제 그리고 본안 판단 본안 판단의 대상은 소속물이죠. 소속물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이고 취소소송의 처분의 위법성을 원고가 주장하니까 처분의 위법성이 소속물이 됩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해요. 처분의 적법 요건은 주형 전례죠. 주체, 형식, 절차, 내용입니다. 주체는 법에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형식은 보통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서 문서를 해야죠. 문서를 하지 않으면 무효죠. 절차는 개별법에도 있고 없을 때는 일반 법인 행절절차법이 있어요. 내용은 법률 유보, 일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고 법률 우위 상위법령에 반하면 안 되는데 법률 우위 원칙에 뭐와 뭐가 나온다? 법률 우위 원칙에 결국 성문법과 불문법이 나오고 불문법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원칙이 나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결국 불문법원 위반, 법률 우위 원칙 위반 이거는 결국 적법 요건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일반 원칙의 본안 판단의 대상이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 보겠습니다. 비례원칙은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헌법처럼 목적의 정당성을 논의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 행정의 목적이 공익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공권역 행사는요. 공익적 목적으로만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비례원칙은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적필상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입니다. 이때 행정의 목적은 당연히 공익이죠. 수단은 모든 국가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처분이 주로 나와요. 처분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기업법 10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뭐가? 그 수단이 유효역절한 수단이어야 된다. 이게 적합성 원칙. 그리고 그 수단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환해야 된다. 이게 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 원칙이죠. 그리고 그런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 즉 불리기,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크면 안 됩니다. 즉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불리기를 정당화할 정도로 훨씬 커야 돼요. 이게 상당성 원칙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입니다. 각각은 보충관계를 가져요. 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 침해성을 충족시키는 수단, 그 수단들 중에서 협의 비례관계인, 비례원칙인 상당성 원칙을 충족해야 돼요. 포섭할 때 이 키워드, 붉은색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평등원칙은 구조에 딱 9평. 원룸 크기가 9평이에요. 자, 키워드 기억합니다. 동차합격. 동일사안에서 일정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그러면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키워드는 동차합격이네요. 동일사안일 것. 일정한 차별이 존재할 것.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보통 요건만 쓰고,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의의만 쓰고요. 의의만 쓰고, 행정기험법 구조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은요, 포섭할 때 직접 넣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2시간 동안 200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건도 두 번 쓰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의의만 써주고, 포섭할 때 요건을 넣어주세요. 자격호소 원칙은요, 이건 지금 조문이 없어요. 행정의 자격호소 원칙은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런 자격호소 원칙은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지들이 해와서 자기의 그런 과거의 전례 때문에, 선례라고 하죠. 앞에 있는 레죠. 선례인데, 자기가 그동안 해온 대로 동일한 사안에서는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자격호소입니다. 이거는요,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파생원칙이면 먼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평등이나 자격호소 원칙이 문제가 되면 자격호소 원칙, 파생원칙인 자격호소 원칙을 먼저 검토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격호소 원칙 위반이 아닐 때만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을 검토하면 됩니다. 내용은 관동이에요. 중국의 관동지역의 위치, 관동이, 관동이, 관동지역의 위치, 관. 일정한 행정관행이 존재해요. 동.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어야 됩니다. 위. 그런데 그 관행이 위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관행과 동일한 행위는 관행과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될 구속을 받는 거예요. 행정청이. 다만 위법한 관행은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자격호소 원칙이나 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평등원칙이 파생원칙이고, 내용은 관동입니다. 다만 이때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도 이런 관행 또는 설례가 필요하냐. 자, 설례가 쌓이면 관행이 되는 것이죠. 필요한지 논의가 있어요. 기본관계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량준칙에 따라서 처분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데프레이싱이 되면서 관행이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재량준칙에 따라서 1회 위반이면 1개월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관행이 돼서.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서 1회 위반했더니 갑자기 2개월 영업정지가 나왔다. 그러면 자격호소 원칙으로 위법해지는 겁니다. 쟁점이름 기억해야겠죠. 재량준칙에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그러면 판례는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긍정설. 달말로 행정관행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판례는 그런 재량준칙이 데프레 이 키워드 중요하네요. 데프레이싱에서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만 자격소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시험에서 자격소 원칙이 나올 때는 평등원칙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설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설문에서요. 동일한 사안에서 15일 영업정지인데 나한테는 1개월이 나왔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나와요. 또는 누구와 비교했을 때 이런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 형평에 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평등원칙 또는 내지는 행정의 자격소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쟁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격소 원칙이 나오면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재량준칙이 있는지 찾아야 돼요. 재량준칙은 둘로 나와요. 고시 등 즉 등에는 고시 훈령 예규 또는 지침 이런 게 나오면 재량준칙이에요. 두 번째는 불행에 의한 제재처분 기준입니다. 불행에 의한 제재처분 기준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처음은 아닐 테니까요. 여러분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판례에 따르면 불행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뭐로 본다? 법적 성질의 행정규칙으로 보죠. 이때 제재처분이라는 재량행위의 기준이 되니까 그걸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불러요. 재량준칙의 개념 중요하겠네요. 재량 영역에서의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량 영역에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이걸 재량준칙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첫 번째 쟁점을 찾는 데는 설문이나 질문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동일한 사안에서 비교 대상이 있는데 형평에 반한다. 그러면 평등 내지는 자기구속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자기구속 원칙이 쟁점이 됐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재량준칙을 찾아야 돼요. 고시 등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재량준칙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불행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판례에 따르면 재량준칙이 됩니다. 두 번째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설문에서요. 관행이 있는지 관행 유문을 찾아야 돼요. 대풀이 시행됐다는 표현이 있는지 특히 대풀이 시행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자기구속 원칙이 시험에 나올 때는 질문 형태에서는 뭐가 나온다. 동일한 사안 비교 대상 또는 형평에 반한다. 평등 내지는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재량준칙이 문제가 됐을 때는 쟁점이름 기억해야죠.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한지 여부 따라서 재량준칙이 있는지 찾아보고 행정관행이 있는지를 체크를 설문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 쟁점이름 기억할게요. 쟁점이름 자 여기 볼까요? 동일사안 동일견정 평등원칙인 파생원칙 내용은 관동의 행정관행이 있고 동일사안이고 관행이 유법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이렇게 연결되네요. 요건 중에 관행과 관련해서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느냐 이게 왜 그런지는 기본강의에서 배워야 돼요. 판례는 행정관행서를 취하고 있다. 키워드 데프리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됐을 때만 자격호소 원칙에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관행서를 취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포서할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키워드에 맞게 했네요. 관행이 있고 데프리 시행돼서 관행이 있고 관행과 동일한 성함을 맞고 관행이 유법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은 이런 관행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